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 주일강단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육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존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님은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어제 주일 강단 말씀 복음으로 자유한 인생 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성찬 주일 또 종료 주일이었습니다 15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찬식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신 교회에서는 화치설이 아니라 기념설을 지키고 있습니다 화치설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그것이 예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요원복음 6장 53절 55절에도 나와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찬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이 놀라운 축복들을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간에 이 7일 간의 행적을 따라가시면서 오늘도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주간에 또 올바른 의미를 깨닫고 또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어제는 우리가 종료 주일 종료나무까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셨고 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종료 주일 바로 개선의 날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월요일은 권위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운동 청결케 하시고 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셨고 또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또 이 과부의 두렵돈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은 음모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배단의 동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거기서 바로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향기로운 향료 나드 한 옥합을 깨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목요일은 준비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족 목요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운 유다에 배신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닦는 이 세족식과 또 최후의 만찬과 최후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고별 설교가 있었고요 이번 금요일은 우리가 성금요일이다 해서 이제 부활적 한탄타가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이 바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달리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의 날이다 순환의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슴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다 잡히시고 공의 앞에 서서 빌라도로부터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으시고 헤롯 앞에 서서 사형 송고를 받게 되어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무덤에 장사 지내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비해의 날이다 비해 그리고 예비의 날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고 바로 주일 돌아오는 우리가 21일도 부활주일로 지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51조 강단을 통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우리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각 요일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또 죽으신 그 이유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갈보리산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영적인 진리를 또 현장에 전달하는 성경적인 고난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은 로마서의 본론 부분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이 로마 사회에 죄악상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그들이 경배치 아니하고 또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또한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상세계 3장 또 6장 11장 옛 틀에 메여있는 모든 옛 과거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주는 참 자유를 누리고 또 어떤 것에도 메이지 않는 참 자유 인생 참 복음 인생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진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면서 하반전에 나타났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로 그 앞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굉장히 대조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원인들이 18절에 굉장히 핵심적인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인간의 반역과 또 얼마나 인간이 패역을 했는지 그 부패성을 나타내 주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특징을 두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나와있지만 창수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핑계치 못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목사님이 얘기하신 23.5도가 기울고 사계절이 올 수밖에 없는 무슨 이 지구를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무한히 많은 자연과 이 우주 하나의 창조하신 이 창조세기를 통하여서 하나의 작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1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험한 뿐만 아니라 미련한 마음이 또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영국적인 무지 또 강팍한 이 심령을 가진 인간의 이 죄악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기초방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치고의 작품이 또 인간이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정말 이 손톱이 있고 발톱이 있고 손마디가 있고 지문이 있는 모든 하나하나가 기가 막힙니다 그냥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눈썹 하나 속눈썹 하나 코털 하나 정말 그것이 있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들이 이미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손금을 얘기하면서도 사람들이 얘기하죠 생명선이다 감정선이다 지능선 이런 걸 얘기하지만 그건 세상 원리고요 과학적으로 보면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 손에 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잘 쥐었다 폈다 또 무엇인가를 잘 잡고 집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딱딱한 마분지를 접을 때는 힘들잖아요 그 마분지를 딱 접었을 때 굽혀진 게 사람으로 치면 손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그냥 우연으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고요 손톱과 발톱 신기하죠 분명히 이것이 뼈다움으로 가장 딱딱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손톱 발톱도요 그러면 손이 왜 이 손톱 발톱이 있냐 우리의 손과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끝을 보호하기 위해서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의 모양을 또 잘 유지해지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땅에 떨어지는 물건을 잡을 때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손톱 발톱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과학적으로 여러분 다 나와 있고요 인터넷맨 저도 다 나와 있는데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의 작품을 느낄 수 있고 정말 아름다운 꽃구경을 하나 보더라도 정말 이거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질병 앞에 더 자연으로 돌아가고 웰빙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요 절대 세상의 유행을 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본 적 있냐라고 따지는 부신자가 있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대바라고 오히려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또 상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줄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우상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를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맘을 하나님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을 때 그 풍랑이 잠잔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인 대표성을 든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이 질서를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타락하고 교만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가치를 올려놓고 이것은 바울 당시의 로마 시대뿐만 제약이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 또 기독신자라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런 사상 우상 자식 우상 경제 우상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매어 있습니까 이때 많은 교회가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 아니라 인간이 듣기에 좋은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경제 축복받는다 질병 낫는다 도덕적 사회봉사적 박예주의자적인 복음을 말하고 인간을 기준으로 한 육신의 기쁜 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절대 복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이 복음을 여러분 깊이 또 묵상하시면서 분명한 이 시대의 영적인 실체를 바로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또 복음으로만 줄 수 있는 참 자유를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냐 오늘 일대주의 말씀처럼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었습니다 에베수소 2장 3절에 전에 우리는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한복음 8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윤리도덕적인 훌륭한 인품과 삶을 살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예수가 아니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수형이고 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원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를 바로 원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또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모하였으면 하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고 유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가 그렇죠? 이 사단이 아비인 겁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다 메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해결자 복음은 바로 원죄 문제 해결입니다 종교는 자범죄 말합니다 그럼 자범죄 해결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종교는 절대 원죄도 알지 못할 뿐더러 원죄가 있다는 것을 설사 안다 하더라도 절대 종교로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로 자범죄 조상죄까지 우리가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8장 36절에 죄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영적 자유는 내가 자유로워지고 싶다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하 사건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의 시심을 받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더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듯이 인간의 어떠한 종교적 노력으로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더욱 죄악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전적 타락한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역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로마서 8장 1, 2절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화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익히 들었던 기본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고난 주관 속에 십자가, 이 갈보리산 언약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은 존재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24절에도 나와있지만 인간의 영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사님이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것이 24절, 26절, 28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내어버려 뒀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귀 자식의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진노이자 최고의 저주 상태고 인간이 받는 최고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참고를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숭배함을 받는 것을 대항하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것 지금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뉘에즈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의 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해계의 기회조차 하나는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래 참으셔서 정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데 이 유기 상태는요 하나님께서 해계의 기회조차 주지도 않고 스스로 멸망에 이르도록 방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은혜의 손길을 거두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유기는요 굉장히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래서 이단사이비 교재들이 부를 축적하고 육신의 눈을 볼 때 형통한 것 그들이 형통하면 우리는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최고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해계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때로는 우리가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앞에 나왔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축복입니다 비록 고난을 받았고 돈도 있고 경제도 이룰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됐고 그것 때문에 백세시대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저물을 존무지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면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유대인들이 간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송영구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향해서 이 사도의 절규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심판으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은 존재고 예수 그리소가 영적인 탈출구가 됐다 라고 목사님이 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도 감사하죠 진리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진리를 알지니 결국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소를 알아가고 또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부신자에게 내리는 지옥형벌 바로 영벌의 형벌이 있습니다 이거는 끝도 없는 무조경 속에서 영령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어지지만 우리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가냐 천국가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고 이제는 상급가의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소와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여러분들이 깊은 소통을 통함으로 말씀을 내 것으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화 되어져서 참 자유의 축복을 다할 것으로 사실으로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한 신학자가 예수를 믿은 후에 두 가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리소니 아니다 그 하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하는 것을 깨닫는 것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제가 조금 더 보충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상반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반드시 죽으리라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말씀한 바를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지키기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죽기는 죽는데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래서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철저히 극악한 흉악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내 죄가 너무도 크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어주실 만큼 나는 그토록 또 소중하고 가치는 존재구나 뇌가 죄인인 동시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인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나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과 또 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자꾸 메인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데아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맺지 말라 그런데 이놈의 체질과 각인 뿌리가 자꾸 옛날로 돌아갑니다 자꾸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잔여 문제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 자꾸 매일 수밖에 없으니 다 받아놓고도 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철조망 증후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수년 전에 얘기하셨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다 전쟁 끝나고 병사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평화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터에 있었던 그 잔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전히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밖으로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일종의 전쟁 후유증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됐고 속국되다 보니까 분명히 거기서부터 참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체질로 우리가 돌아가서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복음으로부터 주어진 자유가 여러분 정말 자유가 자유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우리의 예체질을 또 기경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제는 자유케 하는 미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의 권살에 묶여있는 사단의 함정과 틀 올무에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여기서 빠져나와서 내가 누리는 이 복음의 참 자유를 또 함께 누려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유케 하는 미션을 실어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시고 오늘이 성전 오늘이 건의의 날입니다 성전을 청격해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우리 성전을 또 기억하고 정화하시면서 오직 여우와의 뜻만을 또 세워나가시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